네, 이번에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동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네. 부동산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생기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찾으셨죠. 지금 분위기가 조금 약간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여러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강남 쪽이라든지 아니면 송파, 서초 이런 하여튼 부동산으로 관심 많은 지역들이 오히려 4월 들어 좀 오르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3월. 3월에? 네, 네. 3월에 제일 긍정적인 반응들이 좀 많았죠. 부동산이 반등도 하고 실제로 인력 정도도 효과도 오르고 거래도 되고. 그리고 이제 3월 한 중순 지나면서요. 지나면서는 이제 효과가 좀 더 못 올라가고 약간 정체되는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1월, 2월 해서 3월까지 연속 좀 추세적으로 좀 상승 반전 느낌을 갖다가 완전 상승까지는 못 가고 주식으로 말하면 낙폭과대에 따른 일시적 반등?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는데요. 거래량이 1월에 1,400개, 2월에 한 2,400개. 3월에 한 3,500, 4,000 찍어주고 5월에 5,000 가야 이게 추세로 이어진다고 저는 봤고 일시적으로 일시적이라도 좀 상승으로 쭉 간다고 봤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의외로 3월에 봐서 약간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 거래가 이제 정리가 좀 됐는데 3,000권을 못 넘었어요. 3월 거래량이? 네. 2,500에서 3,500이나 4,000 될 줄 알았는데 2,891인데 그중에 또 한 100개 정도는 또 LH에서 공공 매입 이런 형태돼서 그걸 빼면 2월하고 3월이 등락폭이 차이가 좀 많이 없고 4월에 그 대신에 약간 오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2월 3월은 주로 이제 10억 이상의 지금 말씀하셨던 선호하는 약간의 자산력이 있고 좀 추격매수가 가능한 분들이 따라 붙다가 3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좀 9억 이하 주택 그쪽의 거래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4월은 조금 더 나아질 건 같아요. 나아지는데 그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가는 힘이 약하다는 게 이제 숫자로 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호가도 2월 3월에는 계속 호가가 좀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손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2월 3월만 해도 오셔가지고 아주 조금 더 싼 집 없냐 이렇게 막 찾고 좀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자들이 나서다가 3월 중순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포기를 하고 약간 더 싼 거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이제 많아졌다는 거예요. 비중이 약간 바뀐 시장 심리가 약간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그런 추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4월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 전에 그 이사 수요가 좀 있어서 그렇고 한 4월 지나가면 이사 수요가 조금 줄어들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형태는 이제 옛날에 고전적으로는 그랬는데요. 요즘은 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전화기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좀 편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실제로 거래량의 추세가 의외로 4월이 많은 연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정책하고 경제 환경이 예전보다는 더 비중을 많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분명히 말씀드린 주신 대로 계절 수요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패턴이 좀 깨진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봄에 많아지면 봄바람 탔다 이사철이다 그러는데 없어지면 아무 기사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스럽죠. 그래서 그 비중이 한 6, 7년 전하고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계속 추세를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학교 이후로라도 그 계약 시기에 맞춰서 이사하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었다면 요즘은 그보다는 차례 그냥 돈이 있냐 없냐 혹은 값이 오를 것 같냐 내릴 것 같냐에 따라서 이사하지. 그렇죠. 애들 학교 때문에 움직이는 건 별로 없다. 그게 이제 후순위로 약간 됐죠. 그렇습니까? 네. 지금 패턴을 보니까 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지역적인 차이는 없어요. 강남서초 송파 같은 경우에 조금 올랐다는 얘기가 좀 있긴 하던데. 지역별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얘기를 주신 거고 지역별로도 큰 비슷한 움직임인가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 강남은 좀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송파 강동 양천구 강서구 이런 데들이 이제 낙폭이 컸었어요. 그쪽 지역들이 거래량이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전체 서울 25개구랑 비교를 해도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낙폭 과대가 있던 곳들은 거래량이 좀 많이 붙었고요. 그렇지 못한 곳들은 크게 힘을 못 쓰고 있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매물이 제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한 지금부터 3개월 한 1월 15일? 그러니까 2월 초라고 볼게요. 그러면 5월이니까. 2월 초부터 어떤 매물의 형태 2월부터 5월 현재까지 2, 3, 4. 3개월 동안의 매물의 추이를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가 광진구가 1,000개에서 1,400개로 40% 늘었습니다. 매물이 현재. 그리고 강남구 서초구가 35%, 31%. 매물이 지금 거래가 소진이 되는데도 매물이 훨씬 더 든 거예요. 30%씩.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해서 주택가격에 대해서 소유주분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또 여유가 있더라도 일단 여기서 매도를 하고 쉬었다가 나중에 바닥을 보고 사야겠다는 분들이 많다는 어떤 반증이기도 하죠. 최근 3개월 사이에 매물이 늘었다는 거죠? 그럼요. 서울의 25개가 100% 늘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적게 있는 데가 은평구, 강북구, 동대문구인데 여기도 동대문구도 11%, 강북구도 7%. 그런데 말씀 올렸던 광남구, 광진구 이런 데들은 30%, 40%를 넘으니 매물이 2배 가까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래량이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추세적인 게 확 올라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약간 지금 뭐라고 그러죠? 밴드? 주식으로 말하면 밴드 상황이 약간 갇혔는데 추세가 미국 금리도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pf 문제 이런 것들 하면 제가 볼 때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떨어졌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건 사는 사람 입장이라고 그런 거겠죠? 그럼요. 파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 늘어난 거죠. 10억 하던 게 7억, 6억 5천 이런데.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교수님 항상 부동산 교수님에 대한 어떤 부동산 뷰에 대한 이미지가 보통 하락론자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정상 하론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좀 얼마나 더 하락을 해야 조금 생각하는 적정 밸류 정도로 생각하세요? 갤럽에서 4월 15일인가 매년 하거든요. 봄에. 갤럽에서 매년 집값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런 발표를 해요. 조사해가지고. 그런데 4월 15일 날 발표된 거 보니까 51%가 하락이고 18%가 상승해요. 나머지 좀 보압이나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상승의 어떤 느낌을 가진 분들이 적다는 얘기죠. 상당히. 그 와중에 매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 주신 어느 정도 더 추가 조정 하락이 가능하냐에 말씀드리면 계산상 수치로.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경제학 수치로 다 표현이 안 되지만 가시효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산상으로는 성파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더 조정될 폭이 있고 강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40% 서울은 40%. 최고점 대비 40%에서 30% 한 5%까지가 제가 볼 때는 적정 바닥이라고 봐요. 떨어지면. 네. 서초강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서초강남은 희소성이 있고 가시효가 있다 보니까 그 폭이 좀 줄겠죠. 한 30% 정도. 그런데 지금 하락폭을 보면 거기서 좀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적으면 5에서 많이 떨어진 거고 많은 곳은 한 15%까지 더 하락할 소지가 있다고 봐야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전국적으로 볼 때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지금 부산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어느 지역은 또 입주 물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가다가 멈췄어요.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입주 물량이 좀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인천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부산 진구라든지 이런 데들은 지금 이제 경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비가 넘어가면 제가 볼 때 조금 조정 스텝다운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한 번 더 올렸고요. 우리도 적어도 동결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올리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을 하는 것 같은데 기준금리가 그렇게 되면 실제로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습니까 지금 심리가 확실히 살아나지 못했잖아요. 약간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누구나 느끼실 때 지금 집값이 그러면 바닥이냐 또 비싸냐 딱 물어보면 50% 이상이 다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나 정부의 정책 또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더 올라갈 허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건 다 누구나 알잖아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캐치가 안 되니까 그렇게 보시는 건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나 심리나 또 주택가격 대비 소득의 수준이 갭이 너무 벌어졌어요.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진태양란이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안 해도 파월도 얘기했지만 유지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유지하겠다는 얘기는 당분간 올 한 해는 금리가 내려갈 일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내릴 수도 없잖아요. 올리기도 힘들고 내리기도 힘든 게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조금 외적이긴 하지만 환율 올라가고 변동성 올라가면 경제의 불안감 심리가 또 작동하면 부동산은 경제 심리하고 밀접한 상관계가 있다는 게 다 증명이 됐거든요. 결정적으로 가계 부채가 80에서 100% 넘고 나면 여러 가지 논문이나 해외 논문이나 국내 논문들을 봐도 그렇고 또 항공은행 보고서를 봐도 그렇고요. 가계 부채가 우리가 100% 넘었잖아요. 80% 넘고 1년에서 3년 안에 무조건 하락이나 경제 침체가 오는 게 거의 80에서 90% 확률입니다. 상관관계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 안 왔잖아요. 명확하게. 지금 자영업자분들도 어렵게 버티고 계시고 다들 그런 상황이지 경제가 좋아서 지금 집값을 논하기에는 뭔가 미스매치라는 느낌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동산 한 시장만 보시지 마시고 경제하고 자영업자분들 내수 상황도 같이 보시면서 시장을 판단하셔야지 1위 1비 하시면서 기사에서 어디 신고가 이런 거 1위 1비 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 정책 효과로 인한 반등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좀 특례보금자리론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건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좀 2030 쪽에서 매수세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이 좀 관측이 되는데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셔요 늘어났다고를 우리가 현재의 기준점에서 보면 늘어난 건데요. 그래서 0끌이나 평균 거리량이 6천 건 0끌 할 때 1만 건 1만 2천 건인데 그때도 한 10에서 20%는 2030 매입을 했거든요. 1만 건의 2 30%면 20%만 잡아도 4천 건 아니에요. 아니 저 2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천 건에서 25% 30%라고 해도 900 건이잖아요. 기준점에서 보면 매입 양이 완전히 줄은 거죠. 그걸로 한쪽 면만 부각을 해 가지고 마치 100점 맞던 학생이 20점이 됐는데 30점으로 올랐어요. 20점에서 30점 오른 것만 보더라면 안 되죠. 100점이라는 기준점을 줘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잖아요. 기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매입 비중이 늘어났다는 게 말씀하신 특례보금자리라고 생애 최초 무주택자 이게 조건이라는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자기가 선택만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내가 좀 무리가 되든 안 되든 오케이 하고 싸인만 하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지 조건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좋다라는 개념은 저금리일 때 주택가격이 안 되는 이게 좋은 거지. 지금 주택가격이 완전히 조정이 되지 않았는데 오를까 봐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2030은 사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르는 것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를까 봐 겁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됐다 이 정도면 하고 또 특례보금자리로는 또 중도금 상한 대출 수수료도 없이 금리를 바깥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제 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진이 안 되는 요인을 우리가 볼 게 이러면 사실 시장이 적정 가격에 따라하면 벌써 한 두 달 만에 다 소진돼야 되죠. 완전히 좋은 조건인데 소진이 안 되는 이유는 바꾸는 걸 떠나서 지금도 사면 이자부당하기 버겁다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소진이 그 좋은 조건인데 안 됐어요? 원래 계산들이면 일주일에 10조가 나왔으니까 4조는 털었어야 되는데 지금 몇 달째예요. 네 달째잖아요. 추첨제가 청약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걸 좀 충분히 활용하시고 단수택자분들은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이런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렵게 버티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쩌면 레버리지를 많이 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팔아도 안 팔린다고 할 수 있지만 싸게 팔면 팔리겠죠. 그러니까 생각하실 게 뭐냐면 가을 정도에 아마 가을이나 내년 봄 정도에 다시 역전세란이 좀 꽤 나올 거예요. 가을쯤에요? 네. 가을 이후부터 연초 내년 초 사이에. 지금 이번에 나온 것처럼 여름 가을은 조금 쉬는 것 같다. 겨울 들어가면서 내년 봄 사이에 또 많이 나올 겁니다. 빌라항도 작년 11월인가 12월에 나왔잖아요. 교수님 그 얘기 저도 시장에서 좀 들었는데 그 근거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가을쯤 나올 때는. 2020년도 임대차 산법 바뀔 때 올린 거 하고요. 고를 때에서 고점이 2021년 말이고 2022년 초였어요. 전세가가. 2022년 초에 전세가인 분들이 임차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이면 2024년 상반기 초에 간다는 얘기죠. 그분들은 결국은 현재 갭이 많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전세가가.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버티고 계신데 그때까지 못 버텨서 만약에 10개를 갖고 계신데 10개가 다 1억씩 빠지면 10억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때 좀 리세션이 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그거 겹치면 제가 imf도 그렇고 골로 볼 때도 그렇고 주위의 다주택자들 보시면 자산관리를 미리 보수적으로 해서 20개 있으면 10개 정리하고 10개만 들고 가신 분들이 살아났고 좀 무리하게 하신 분들 중에서요. 그걸 끝까지 가보려고 하신 분들은 좀 파산경을 좀 봤어요. 많이. 봤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절대 욕심내시면 안 되는 지금 어떤 시간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리가 오시면 빨리 어느 정도 정리하셔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제일 최고의 어떤 대처방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을 좀 지난 그 시점쯤이 전세 역전세난이. 마지막 어떤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때죠. 사실은. 10월 정도부터. 높은 가능성을 좀 보시는데 그때가 좀 어찌 보면 누구에게 인간은 굉장히 위험한 시키고 누구에게 인간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국민들이 기회라는 느낌이 안 들 거예요. 피해자가 너무 심하니까. 물론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집이 내려오길 바라지 그렇게 피해자가 생기는 걸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연말이나 요즘은 좀 안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안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추가 조정.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정이지. 주식은 당연히 자기 밸류를 찾아가잖아요. 부동산은 왜 밸류를 안 찾아가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투기꾼과 세력과 이런 일부 세력들이라도 시장 왜곡 이런 것들이 극대화될 때가 언제냐면 공포심이 자극되고 저금리고 환경이 좋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이 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이거를 예전처럼 폭등장 기대하고 투자하시거나 이런 때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을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나고 나서 파도가 치는데 굳이 가서 뽀뚤 뛸 일 없잖아요. 파도 좀 지나고 기다려보신 다음에 나가셔도 큰 문제가 없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일본은 조금 부동산 쪽이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는 좀 약간 반등 분위기죠. 그렇죠. 그거 한국 일본 부동산을 연결시켜서 많이들 설명을 하는데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옛날 흐름도 있었겠지만 지금의 오늘과 지금의 일본을 비교해 보면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본 얘기할 때는 장기침체를 좀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떨까.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볼 건 간단하잖아요. 경제 성장률하고 인구 감소 추세하고 또 고령화 추세를 좀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고령화는 우리가 더 빠릅니다. 빠르고 인구의 감소나 핵심 주택 구매 핵심 연령 이 인구의 감소 추세도 거의 흡사해요. 그리고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은 닌자 대출을 했잖아요. 노잠 노인컴 일이 없어도 120%씩 대출해서 받아 했는데 대한민국은 그나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전 때부터 dti나 이런 걸 자꾸 규제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적용을 해 가지고 일본보다 이렇게 펌핑이 많이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가 심각하잖아요. 그럼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비교할 게 이제 gdp 대비 부동산 가치 가격. 이게 지금 일본 버블 때 수준이랑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이. 거의 차이가 없고요. 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일본이 140 정도일 때 버블 터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oecd 기준은 200을 넘었고 한국은행 기준은 173이에요. 이미 좀 넘어섰죠 임계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 부채 비율이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게다가 피켓티 지수라고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상 일본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 피켓티 지수상에 6.9일 때 일본이 버블 터졌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작년에 6.7 찍었어요. 거의 흡사하는 요인이 너무 많아요. 다른 점은 이제 전세 리스크가 추가된다는 점하고 그리고 하나는 민족성이 다르다는 것.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 후배인데 선배가 잘못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그 선배가 한 걸 보니까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어떤 학습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학습 효과가 좋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같으니까 결론은 그죠. 방향성은 같이 가는데 그 침체의 폭 진폭이 일본보다는 덜할 것이고 회복. 회복은 일본의 단점은 가오라고 그래야 될까요. 자기들이 세계 1이 달리니까 어깨 잡고 있다가 타임을 놓쳤고 우리는 쫓는 입장이다 보니까 쫓고 나서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가야 된다는 좋은 트라우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반도체를 넘어서 2차전지 계속 성장산업을 이어서 rnd가 자료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그때 멈췄고.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침체가 만약에 일본처럼 오더라도 회복력이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추측이 돼요. 우리는 오더라도 짧은 시간에 imf에서도 이미 증명했잖아요. imf 사태 때도 근무하는 국민이 전 세계 우리나라 밖에 없으니까 일단 민족성이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어려울 때는 또 한 마음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에 일본 같은 장기침체 20년 3년은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온다 오고 진폭은 작지만 되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올 연말 그 이야기가 가장 그게 또 기회 들어오시나. 고쳤습니다. 혹시 매수.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곧쯤이면 이제 한번. 한남더일 저번에 얘기하신 거. 그 덤더일은 거기 약점제하고 상관없는데. 한남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남을 좋아하시는 겁니까? 안 좋아하시는 겁니까? 저번에 말씀하시길래 한남더일이 어딨냐고 그러시길래. 한남 충장님이시여서. 센데요 사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나 보다. 그럼 가셔도 되죠. 당연히 가셔도 되죠. 그런데 거기는 역점제랑 좀 상관이 없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형수님이랑 다 외국 가 있는데 혼자 좋은 집사도 되는 겁니까? 오실 때를 대비하시면서. 저희 부동산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문도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대세기업이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52주 신고가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캔슬림 진행시켜. 캔슬림 투자 기법을 통한 살벌한 검진. 대한민국을 들썩일 놀라운 주식 강의가 찾아온다. 기업 탐정 체슬리. 52주 신고가 캔슬림 분석.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앱을 확인하세요. 고맙습니다. 뒷담 사업